쇠뜨기 쇠뜨기의 이름은 그 모양에서 유래되었다. 습도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기 때 문해물 근처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잘 자란다. 쇠뜨기는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초이다. 비타민C, 규소, 칼륨, 마그, 네슘, 사포노시드, 플라보노이드 및 탄닌 등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주로 인유제로 사용된다. 보통 다른 인유제나 인유효과가 있는 식품을 먹으면 소변을 통해 너무 많은 양의 무기질이 배출된다. 하지만 쇠뜨기는 여러가지 영양분을 제공해 조 손실의 균형을 맞춰준다. 쇠뜨기의 치유성분 건강요법 쇠뜨기는 여러가지 치유효과가 있다. 쇠뜨기의 인유성분은 붓기를 없애주고 체액저류를 치료해준다. 칼륨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덕분이다.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감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따라서 활성산, 소로 인한 내외부 세포 노화와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 무기질 효과가 뛰어나 만성, 피로에도 좋다. 그뿐만 아니라 회복 효과도 뛰어나 운동선수들에게도 좋다. 쇠뜨기는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효과적이다. 골절과 염자 회복을 촉진하고 가속해준다. 요산을 감소시켜주고 통풍을 예방해준다. 방광염이나 신장결석 같은 비뇨기 계통의 질병을 예방해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다. 살균 성분 소화 불량, 위장염이나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설사를 멈추게 해준 철분결, 핏성빈혈을 예방해준 치유냄이나 괴양염증 같은 여러 가지 구강 문제를 치료해준, 내외적 출혈을 조절해준. 여성들은 생리 중인 것을 고려하는 게 중요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된 덕분에 면역력을 키워준 피부 곰팡이를 제거해준 미용요법 쇠뜨기는 미용효과도 탁월하다. 먹는 방법도 있고 몸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쇠뜨기 추출, 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피부, 쇠뜨기 차나 추출물은 주름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피부를 더 탄력있게 만들어준다는 뜻이다. 또 튼살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준다. 머리카락, 머리카락에 바르면 탈모나 세치, 끝이 갈라지는 문제, 비듬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머리카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손톱, 손톱이 약해지면 쉽게 부러진다. 쇠뜨기는 손톱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섭취방법 고대에서는 쇠뜨기 줄기를 아스파라거스처럼 먹었다. 한편 요즘은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봄에 쇠뜨기 싹을 먹는다. 하지만 쇠뜨기는 보통 의학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먹는다. 차 보충제로 추출물이나 캡슐, 약쯤질 목욕 오랜 기간 3-4주간 연달아 먹지 않아야 한다. 붓기나 만성피로 같은 급성질환을 이겨내기 위해 이런 증, 상이 있을 때 먹어도 된다. 반면 임신 중이나 위험이 있을 때는 먹지 않아야 한다.